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를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당시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붙어온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나마 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이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사느냐. 사람이 이 말 저 말 이런 저런 환경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서론을 마무리하고 완전 자유함을 주는 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복음이 뭐냐.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굿 뉴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런 저런 문제로 다 잡아놓고 얽매아놓고 불안과 초소 속에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복음은 완전 자유함을 주는 소리다.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하지 못한 사람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완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 못 누리고 사단에 속은 거예요. 이 로마스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뭐냐. 너를 자유 있게 하는 것이다. 완전 자유함을 주는 복음으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본론이 시작되는데 서론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론 첫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듣기 별로 좋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움이 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래에 놓여지게 되었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해답은 자신이 그토록 뒷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직 의의는 어렵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사대를 조직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입니다. 구원의 진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신칭이. 구원이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 이렇게 이걸 강조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수천 년 동안 강조해왔던 이 바리센스의관 대제사장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입장이 곤란하게 된 거예요. 전 반대의 말을 바울이 떠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여라. 확산될수록 바울 때문에 이 복음이 확산될수록 자기들 권위가 그야말로 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짜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길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경 중심으로 가득 스케줄을 모든 시스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질 판이란 말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 나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중심 물길 중심 돈 뭐 조득사 왜 갑니까? 돈 때문에 다 가잖아요. 돈 성공 중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 오늘 우리 진성준 의원이 참석했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내가 국무총리하고 내가 대통령을 해서 이 나라를 자주 우지합니까? 그것이 성공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은 옛털이라 그래요. 옛털, 옛털, 지나간 거, 부질없는 거, 서론,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여기에 사람들이 꽉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여기 꽉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깨면 깨버리면 참 자유하는데 오히려 그것의 가치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런 삶을 살아요.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우리 예언교의 성도들은 일단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 이 옛털에서 벗어나서 보금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1년에 딱 두 번 있는 성찬주일. 봄, 가을로 있는 이 성찬주일.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이 성찬의 의미, 이 성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 갇혀있던 나를 참 자유케 주셨구나.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깨닫고 경신하고 개혁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참 자유, 이거 뺑기지 말라고 이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 부활 전까지 주일 여섯 번을 제외한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한국 교회가 뭐합니까? 주로 검식하면서 특별 기도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좀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 한 단계 더 올라갔어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캄캄한 이 세상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뭐가 멸망이지 뭐가 저주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어리석은 불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조내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사순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아무리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경건한 훈련을 해도 성경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의라는 것은 인간의 경건이라는 것은 더러운 누득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누득이에요. 인간의 의의라는 것이 내가 검식을 40일 했더니 거룩해졌습니까? 제가 15년을 한 달에 일주일씩 검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검식을 하면 안 먹으니까 일단 화장실에 안 갑니다. 검식을 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맑아지면서 좀 신령해지는 기분입니다. 또 화장실 안 가니까 신령해지고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검식을 하니까 아무 욕심도 다 없어요. 신령해져서 교회를 탁 돌아오면 다 더러워 보여요. 얼마나 교만했던 제가 이 청년 때부터 했대요. 딱 산에서 검식하고 들어오면 목사도 우습게 보여요.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요. 얼마나 사람이 말해요. 이게 아니. 3일만 지나면 의약 맞짱 흔들리요. 또다시 돌아와요. 또다시 꽃이 피요. 인간의 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더러운 누더기라. 우리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의 의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증거.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 이 구원받은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의 마지막 가상 칠현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숨껏 끊어지기 직전에 테텔레스 타이 그 당시 용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모든 문제 싹 다 내가 해결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고요. 아이고 우리 남편 문제 골치 아픈데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모든 소원하는 비전 문제. 다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다 그분이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걸부터 답이 나야 돼요. 이거부터 답 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장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야, 나 자유, 너 자유, 내 인생의 해답, 내 모든 인생으로 해결되었다. 이 진리를 이제는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선포하는 삶이에요. 최고 수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자 성도들은 영적 본질을 붙잡는 삶, 보금이 주는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고 증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질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18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암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리라 사도 바울은 보금이 모든 믿는 자의 구운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보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한 후에 이제는 왜 인간에게 이런 보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보금 받기 이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보금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입니다. 장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운데 자기도 몰라 사단 쪽로로 타다가 그렇게 영원한 멸망길로 영원한 저주 속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어느 가정에 태어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저주 받은 땅에 태어난 증거에요. 웃으면서 왜 못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저주한 땅에 모든 인류는 다 무조건 다 저절로 놔두면 지옥가요. 저절로. 그것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저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상태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 대부분 자범죄를 생각합니다. 자범죄 죄 하면 인간의 윤리, 도덕, 사회적 질수를 깨는 이런 모든 이걸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에요. 살인죄보다 더 커요. 그래서 살인자를 찾아가서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너 죄 해결된다. 살인자도 거둬서 독방해서 예수의 영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람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는 죄에요. 이걸 뭐라 하느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범죄에 대해서는 세상 삶을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세상 종교들도 서로 용서하든지 또는 죄를 지고 법의 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면서 이러면서 인간 스스로 이 자범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요 어떤 종교적 인간적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죄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저절로 해결되는 건데 원죄가 중요한 원죄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거의소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구원받은 존재 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순중해서 예수 것을 믿은 사람 예원계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혼을 보장받은 영혼을 보장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막 뉘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남으로서 미워한다. 그 자체가 벌써 밤잠 못 자는 거예요. 막 시기한다. 그 자체가 벌써 당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을 참 자유한 사람이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야?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한 삶을 산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을 원어에 보면 하나님 없다.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원뜻에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의도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가르쳐서 경건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본질적 원제입니다. 특별히 본문 19절에 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막 벚꽃이. 저는 이렇게 좀 바쁘다 보니까 벚꽃 구경을 내가 간 적이 없습니다마는 여의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창문을 열면 벚꽃이 한 그릇 있어요. 아직도 안 잤어요. 오늘 아침에도 봄에서 오면서 너무 아름답다. 봄이 돼가지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거기에 눈이 확 사이게 있어요. 봄이 되면 또 눈이 싹 없어지고 또 꽃이 쫙 여름 되면 신나게 피다가 가을 되면 파랗 파랗 색깔이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된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태양 표면은 지금 온도가 몇 도냐? 태양 표면은요. 6천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태양이 저렇게 개수억만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저렇게 확 식지도 않고 열을 계속 천도 바를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열이. 열이 나와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계속 불타지. 어떻게 저렇게 자체에서 확 타고 있냐고요? 뭐가 공급해 주어야 계속 저 태양이 비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살게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태초에 시작된 빛이에요. 빛이 해를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저 빛이요. 저 빛이 어느 날 새카맣게 된 날이 있어요. 태양이. 그 날이 오고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공급해 주다가 종말이 옵니다. 딱 끊어버리면 저 태양은 새카맣게 된다고 성경에만 하는 겁니다. 불순자를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 글씨는 세종대학을 썼는데 한국말 누가 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태국말 누가 만들고 일본말 누가 영어 누가 만들고 러시아말 누가 만들었어요?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바벨탑 때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부인합니까? 한국말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따와봐 있으면 상식이요. 상식. 알겠어요? 커머시아이스. 이거 보고도 하나님 안 믿어. 이 워낙한 인간들이 태양이 말이요. 태양이 말이요. 이렇게 태양이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똑바로 돌면 안 돼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기로 오는 겁니다. 십 년 막차한 거예요. 이거 우연히 됐습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로 기울여서 딱 거리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만 들어가면 다 죽어요. 1도만 더 들어오고 다 죽고 1도만 더 빠지고 얼어죽는다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불신작이 말합니다. 이 등신병신들아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셔야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신성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담긴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별 울려 퍼지는 하늘에 별 보여요. 요즘 인간들이 잘못 만들고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켜냐 가보세요. 하늘에 별 다 보여요. 어릴 때 보던 별이 하늘에 별. 울려 퍼지는 내 생각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꽉 차있는데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솜씨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웁니다. 일반 섭리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많은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런 놀라운 창조의 모습을 보고서도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믿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숨겨요. 하나님을 안 숨기고 우상을 숨긴다고.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 있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어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장신이 3장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놓고 숨기고 있어 사람이 만든 부처 앞에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사람이 만든 마리아 사람이 만든 예수상 사람이 만든 베드로상 사람이 만든 그 앞에 놓고 저를 하고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영적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숨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국회의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맨날 여당 여당 맨날 싸우고 있는데 저들이 영적 싸움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싸움 잘해요. 식어받고 싸움 잘해요. 영적 싸움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싸움은 혈관위기한테 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력 영적 싸움이라.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노하려는 사람이라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돈이 그래 많은데 자유가 없다고. 어마어마한 부잣집인데 왜 피특이 싸웁니까?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이혼들 합니까? 자상 부를 것이 없는데 진노하려는 하나님의 진노하려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영계의 성도들은 보험으로 참 자유하며 얻은 축복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자유 이 해방 이 참 누림을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참 자유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결국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으면 내버려 두사 26결로 28절에 또 그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버려 둔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육입니다. 육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진노가 뭐냐? 육의 육이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육이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 말성을 부른 자식이 있어. 이 자식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냥 뭐 또 때리기도 매로 치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부모로서 그렇게 딱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부모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너무 부모가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육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 이거 자유입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 이때 하는 말이 야, 너 그러면 좋다. 너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살아 안 하고 말입니까? 예, 너へ polic pent- 극도의 분노에 극도의 분노에요. 부모의 극도의 분노가 너 마음대로 해. 방치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방치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적 신분이 요한봉 8장 사이바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는 우리 아버지 한 번 태어났는데 글쎄 그거는 육신이 태어났고 영이 완전히 아비 마귀에 태어나기로 태어난다니까 누구나다. 그래서 그것도 없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 듣기 싫고 부인하고 싶어도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그 자체가 뭐요? 그대로 놔두면 최고의 저주예요. 태어나서 그냥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사하사니까 그냥 놔두면 그 놔두면 최고의 저주. 육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저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구를 바꾸어 주셨다고요. 인간에게서요. 저주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탈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속에만 들어가요. 그게 탈주고요.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의 참된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자유함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리스도 1장 26절에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계절 성도들 이 영적 진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응답받으실 죄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를 말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참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나.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 예수 믿고 불렀던 만드는 찬양이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나같은 죄인 살린 주은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차답구나.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길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 아이고 나같은 거 난 죄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무능해서 나는 아무 슬픈 데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 VVVIP예요. 매우 존경한 죄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인정하시 그래야 남도 종전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에서 귀한 영적 VVV가 됐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영적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난 이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글만던 일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